내가 지금 강남에 왔거든 니들은 금요일인데 뭐 집구석에서 처박혀가지고 내 유튜브 영상 보고 있겠지 그게 니들 수준인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? 나는 존나 압도적으로 살아가 얘들아 여기 강남 어디냐고? 강남에 좀 비싼 아파트 중에서도 그 가장 큰 평수에 큰 방이야 와 버튼 보여? 존나 고급진 거 여튼간 얘들아 정신 차리고 살아 니들은 강남에 들어올 수는 있겠어? 어? 니들 10억 있어? 요즘 10억 가지고 어? 원룸이야 원룸 얘들아 100억은 있어야 돼 얘들 깝치지 말고 그냥 방구석이 찌그러져 있어